인정하면 돼 해봐 나는 사실 축구 개발이다 나는 사실 축구 개발이다 아니 인정해 이건 인정해 인정해 타이바이 표시해 얘는 진짜 실제로 축구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는 내가 인정을 해도 내가 해 왜 하라 말아 아니 잠깐만 이거 그냥 내가 믿고서 내가 하는 거야 왜 화내 하라 말아 왜 하라 말아 형이 잘한다 잘한다 아니 원래 이건 아니더라도 제일 예민한 걸 아니 친구를 위해서 인정할 수 있어 축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가만 있으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가만 있어 아니 축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못하라고 내가 스스로 아 일반적인 개발? 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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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회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매주하는 거에 비해서 축구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아니 형이 매일 아니 축팀 실수가 좀 잘지 진짜 깡돈이 너무 좋지 않아 죄송해요 차라리 노래를 못한다 그러나 얘한테 아니 아니 노래는 종국이 노래는 잘하지 아니 나와서 한 게임이라도 뛰어봤어? 다음 주에 나와 나오라고 다음 주에 나 축구화가 없어 내 거 줄게 나와 벌써 사이즈가 안 맞을걸? 맞아 75잖아 70인데 인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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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게 어쨌든 그래 쉽지 않구나 아니 왜냐면 자존심이니까 근데 어쨌든 팀을 위한 거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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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인정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축구 개발 어디 가서 제가 종국이 형 개발이래 이렇게 해도 당연하지 형 공이 오면 부두부두 떨려요 막 부끄리 오면 야 죽지마 죽지마 너 개발이래 아 죽지마 아 죽지마 이러봐요 이러면 인정이야 축구팀 아니에요? 저거 부담스럽고 저거 안 되겠네 그렇죠 지금 나오지도 않던데 아니 개발이 인정을 하시면 정확히 인정하시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? 넌 우리 팀이잖아 넌 우리 팀이잖아 넌 우리 팀이잖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종국이 형 미안한데 잘 몰라서 내가 축구 몇 명이서 하는 건지는 알지 자식이 진짜 너 지금 놀리냐? 알지? 아니 혹시나 해서 개발에 대한 설명 형이 왜? 오빠 왜 개발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점에서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형 축구할 때 내가 이렇게 뭐 드리블이 좀 부족해요 백 년 백 년 백 년 왜 얘기해 형이 봤어요 재석이 형 봤어요 봤지 아니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대변인이야 이제 문제 그 너무 싫어 안 돼 그럼 노인종 해 그럼 노인종 해 그럼 노인종을 해 안 물어보죠 노인종을 해 노인종을 그럼 막 죽겠네 공용은 공용이 막 드리브를 못해 숱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숱도 안좋고 나는 왜 치우잖아 프라이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